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초간단으로 바지락 술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먼저 바지락 400g 을 마트에서 구입해 왔는데요 구입하실 때 유통기한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오래된 것은 이거 바지락 술찜을 해보면 굉장히 짜거든요 방울도마토 대파 마늘 청양고추 버터 1조각 하고요 소주하고 후추 사용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파 20cm 사용합니다 반으로 이렇게 나온 다음에요 마늘 3개 사용합니다 청양고추 1개 사용합니다 먼저 식용유 2스푼 정도 두른 다음에요 아까 편 썬 마늘을 넣어 줍니다 먼저 마늘기름을 내줘야 됩니다 마늘이 어느정도 볶아 졌을 때 대파를 3분의 2만 넣어 줍니다 조금 남은 것은 나중에 토핑 할 겁니다 마늘이랑 같이 이렇게 중불로 볶아 주면 됩니다 어느정도 마늘이 볶아 졌을 때요 청양고추 넣어 주고요 바로 버터 한 조각 넣어 줍니다 그리고 바로 방울도마토를 넣어 줍니다 방울도마토를 볶아야지 맛있습니다 버터와 같이 볶으면 버터의 고소한 맛, 방울도마토의 감칠맛이 확 올라오죠 이정도 볶아 졌을 때 바로 준비한 바지락을 넣어 줍니다 바지락이랑 같이 볶아 줍니다 이정도 볶아 졌을 때 소주 종이컵 반컵 정도 붓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 종이컵 4분의 1컵 붓습니다 그리고 뚜껑 닫고 2분만 센 불로 하면 딱 알맞습니다 2분 이상 하면 바지락이 질겨집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야 맛있게 됐네요 이야 드디어 바지락 술찜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스불 끄고 그릇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아까 남은 대파를 살짝 토핑 한 다음에요 후추 이렇게 살짝 두꺼짓만 딱 하면 됩니다 드디어 초간담 바지락 술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방울도마토의 감칠맛 그리고 바지락의 담백한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